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인데 오늘 1절에서 20절 그리고 43절에서 48절 이렇게 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산상수훈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이 전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이 1, 2절을 읽을 때 어떤 한 장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해산으로 올라간 모세. 모세가 광양에서 신해산으로 올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기록을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 마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8절까지 이루어진 긴장인데 크게는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팔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17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2절인데 소위 팔복이라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소유를 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여서 우리도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갓난아이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머니가 있는 게 그게 모든 것의 해결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3절, 4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 하시고 애통한데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복이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달라집니다. 애통할 그때가 복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그때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앞으로 빛의 사명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너희는 빛이야 지금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나 함께 있는 동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너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절대 꿈도 못 꿨을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람을 보시는데 다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을 부비며 아침에 깨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너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 아무리 천방지축이고 말썽꾸러기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쟤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 평가를 받더라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혀 정반대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우리 손주는 진짜 에너지가 넘쳐 우리 손주는 정말 창의적이야 오히려 할아버지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시는 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월요일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더랍니다. 이제 아내되는 사모님과 그리고 딸은 외출을 하고 그래서 월요일 한 반나절을 이 손주와만의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어저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율동과 찬양을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할아버지 마음에 그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으시더래요. 왜냐하면 전날 주일에 교회에 분란이 일고 분위기가 냉랭한 주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어도 온몸에 힘이 축 빠지고 원통 그 것만 신경이 쓰이는데 손주의 재롱이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손주는 할아버지가 그러시던 말던 계속 할아버지 앞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하부지 저 보세요. 하부지 저 좀 보세요. 이러면서 율동을 하더라. 목사님이 쇼파에 반쯤 누워서 그리고 한참을 손주가 노래하는 그 노래와 또 율동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시더래요. 어떤 가사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미라. 이 손주가 노래하는 이 가사가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몇 번을 아이가 부르는데 점점 목사님 마음의 그 뒷구절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미라. 이게 마음에 들어와서 손주가 갑자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마음에 그래 널 만드시미 가장 기쁨이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자기 뒤에서 자기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마음에 꽉 붙잡아 지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널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마음에 믿어지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니터를 바라보실 텐데 그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예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소금이야. 그리고 집사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빛이에요.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밝아요. 이게 우리가 할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락이 17절에서 48절 한 총 30절이나 되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 안에는 여러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자면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미련한 자라 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제로 본다면 총 한 일곱 가지 주제가 이어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다 몇 번의 설교로 나눌 만한 주제들인데요. 이 말씀들은 사실 한 구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17절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리고 나서 이 일곱 가지 주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후에 말씀들은 구조가 다 같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갔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8절을 구절을 예를 들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30절 이나 되는 이 분량 동안에 동일한 반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율법을 교육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약 율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라고 했을 때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기준은 마음까지 바뀐 삶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은 겉으로 지키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 당시 바리세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바뀌어야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며 음욕까지 품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를 향해 마음의 노함을 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가 그런 점에서 서기강과 바리세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형제를 향해 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가늠죄입니다. 그래서 아예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부풀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겁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보다 닿지 않냐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아마 엄청 낙심이 됐을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늘 이렇게 감당도 못할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 것은요 오늘 산상수훈 5장은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당 못할 요구에서 마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총 7가지에 걸쳐서 구약의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셨어요. 마음까지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덧붙이십니다. 그게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산상수훈 압구절 전체를 받는 결론과 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 버전으로 하면 자 이제 결론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이제 결론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율법을 더 얹어주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그러니 너희도 온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이 마음까지 정결해야 해.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안 그러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산상수훈과 신약의 산상수훈과 구약의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장면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세요. 구약의 신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대부분은 그 누구도 산에 올라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모세 한 명만 산에 올라가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신해산에 임재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자리를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는 장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아주 죄인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 죽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발치에 누구라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고 엄격한 요구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초청의 자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자격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까지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눈길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정결한 삶을 왜 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마음에 근심을 주십니까? 왜 사랑에 부담을 주시고 성김에 부담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2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4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서 아버지 모습이 언뜻언뜻 비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제 나이가 22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그때 나이와 얼추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 제 얼굴 표정에서 제 기억 속에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 채취가 아버지가 이전에 제가 맡았던 아버지의 채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요즘에 제 마음에 야 아들이란 이런 거구나. 어쩜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순전하게 말하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이와 화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정말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독교 복음은 율법의 요구 이전에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곳에 감동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입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로.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를 담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짜 기도할 때 저에게 이 주님의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판단하고 정제하고 거리 두는 일만 했던 제 삶에 이제는 바뀌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빛이오. 너희는 지금 소금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정제하고 판단했던 삶을 이제는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라서고 거리 두기 했던 삶을 이제는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소금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의 소금이오 빛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아버지 교회의 빛이오 소금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넘어지게 일 수 있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소금이라 빛이라 곧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을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신 아버지만 쫓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여러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다 담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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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감사합니다.